Q. 이 사진을 찍은 사진 아까 우리 사진 찍은 거, 바다에서 찍은 거 와! 이거 맞아? 잘났는데? 귀엽네 이거 잘났다 형도 사진 되게 잘 안 봐, 맞지? 맞아 뭐래? 약간 삼촌이랑 찍은 거 같기도 하고 아래? 나 나가 아니,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나중에 포토북 같은 거 만들지 나 그런 거 좋아해 오늘 가져온 거 필름 다 써, 그러면 이쯤 할까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어주세요 왜 올렸어, 오늘 머리? 뭔가 올리는 게 이쁘다고 해서 잘 어울려 다 넘기면 너무 세 보일까 봐 음 나도 그런 거 좋아해 세 보일까 아, 진짜? 진짜 세게 해줘, 뭐 응? 진짜 세게 해줘 매일, 매일, 매일 매일 좋다 진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해 아, 재밌어 그냥 편해 가자 이제 우리 초콜릿 사러 가자 이따 붕어빵에 속죄를 가야 돼 근데 밖에 붕어빵 파는 거 먼저 먹어볼까? 배부른데? 근데 그거 해야 응 우리가 따라 만들 수 있어 아니야, 배불러 뭐야? 배 진짜 배불러 배 진짜 안 배불러 근데 저기 오뎅도 팜 배불러, 진짜 배불러 안녕 감사합니다 땅 맛있겠다 내 것만 꺼낸 거 봐 진짜 너무 많다 아니,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안 했지만 야, 갑자기 날씨가 풀려서 진짜 좋네 맞아, 나 오늘 진짜 너한테 데이트 신청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환호했잖아 진짜? 어 속으로 한 거지 속으로 했지 속으로 막 열 수는 없잖아 너 놀랄 때처럼 뭐라고? 너 놀랄 때처럼 뭐라고? 서구 형이 되고 소리 한 번 질러? 내가 많은 모습을 보여줬어 아, 너무 좋았어 나 그 모습이 제일 좋아 나 그 모습이 제일 좋아 아니, 소리 지르네 자주 질러줄게 같이 우와 진짜 예쁜데? 우와 갯벌 이렇게 처음 봐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예쁘다 나도 나 잘 나온 거 같아 좀 사실 후회했거든 3일 전까지 왜? 그냥 뭐 하러 나왔지? 행복한 걸 못 느꼈어 지금 행복해 다행이다 형은 나는 항상 행복했네 이거 너랑 봐서 좋다 너무 집에서랑 똑같고 재밌어요 그냥 얘기가 집중이 잘 돼 제가 좋아했던 모습이 그냥 1대1로 봤을 때 더 좋아할 수 있는 모습이어서 너무 다행인 거 같아요 하여간 편의점에